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세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건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보라 장차 한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사랑하는 자랑 그 영혼이 잘 된같이 내가 봉사에 잘해 강톤하기를 내가 강도하노라 첫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후손들은 자자손손이 아담의 저주 안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인류의 조상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중하고 믿음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로 2절에 예언은 일론자나 듣는 자에게 감탄과 감격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 토네이도가 미국 오클라호마주 무시어 무엇이시를 강타했는데 최고 풍속이 320km로 미국 기상청에 규정한 초특급 토네이도에 준하고 큰 폭풍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이 인형처럼 공중에 날아가버려요 바람에 벌렸어요 4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학교가 무너지고 주택가 전체가 초토화되어 평화롭던 도시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토네이도가 잇따르자 미국 각 주에서는 자신의 집에 폭풍 후 피난처를 짓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폭풍 피난처를 시멘트나 철강으로 만든 공간인데 시속 160km의 바람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토네이도가 불어 닥쳤을 때 폭풍을 피난처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생명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도 눈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 광풍이 불어 닥칩니다 여러분은 삶의 광풍이 불어 닥칠 때 폭풍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피난처에 들어가지 못하면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폭풍우가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폭풍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마음의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광풍을 피할 곳을 찾고 있죠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고 해서 우리가 찾는 피난처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불어 닥치는 광풍은 울창한 수목도 모두 뿌리채 넘어뜨리고 집을 무너뜨리고 지나간 때마다 전쟁태움을 방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악의 광풍을 만나 한평생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죄악이 광풍이 되어서 휘몰아치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휘청거립니다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논험난이 하나도 없다고 했으므로 이 광풍이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광풍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심한 광풍을 우리 대신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시고 그의 브루시즘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폭풍을 만난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함을 쳤는데도 하늘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광풍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세 번 거듭했습니다 사람들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좋고 잘 나갈 때는 친구도 많고 친척도 다 자주 찾아오지만은 내가 어렵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면 친구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외롭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너무 맞아서 사람이 쳐다보아서 예수님 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었습니다 온몸에 옷은 걸치지 않고 빨가벗겨서 생살에 대못을 박아서 나무혐에 따라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과 군중들은 정제의 목소리로 아기와 같이 고함쳤습니다 저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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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고함쳤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흘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것이 바로 죄악의 삶의 광풍입니다 이런 광풍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당했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광풍을 온몸으로 막아서 우리에게 피란체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광풍을 만난 사람이 그 품에 뛰어들어오면 밀어내지 않습니다 10편 91편 2절로 6절인 말처럼 같이 나는 야외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란체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양꾼의 올무여스와 심한 점점 뼈스에 근지칠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비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다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대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년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매일같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훌륭한 피란체가 되더라도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우리에게 효과가 없어요 마음에 믿은 바를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외를 향하여 말하기를 야외는 나의 피란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그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은 안하고 입을 딱 다물고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 피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했어요 그는 나의 피란체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게 말을 하면 그때부터 시야스 예수님은 새 사양권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시고 그의 날개로 여러분을 덮어서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광풍을 온몸으로 막으신 우리의 피난체시지만 여러분이 그를 인정해 드려야 우리 가운데 역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바라보고 믿어도 실제 효과는 없습니다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됐습니다 말로서 시인하면 예수님은 그대로 여러분에게 구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의 감옥에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싸우던 고리텐붐 여사는 감옥 속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시틀은 600만 유대인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고리텐붐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감옥에 잡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 낙담할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주위 환경은 히트르가 최고의 혼력을 누릴 때 온 크리스찬이나 유대인들은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죠 자기 속을 바라보면 너무나 흐망합니다 도울 자 없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희망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광풍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피란체라고 말하면 마음속에 안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주는 나의 피란체가 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입으로 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피란체가 됐으면 환란을 아무리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 크리스도의 품속에 안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안 끼느냐고 자꾸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피란체라고 입으로 고백하면 안 끼는 것입니다 보고 믿고 말하면 된다 예수님이 나의 피란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상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그가 피란체인 것을 믿고 그 다음 내가 말하면 놀랍게 여러분이 크리스도 안에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마음속에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예수님은 폭우를 가려오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폭우는 쏟아지는 비하인입니까 지구 여러 곳에 폭우가 쏟아져 도시가 물에 잠기고 산업시설이 떠내려가고 농토가 매몰되고 폭우를 당한 사람들이 망연자신한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봅니다 재난의 폭우를 당한 성경적인 상황에는 노아의 홍수가 있죠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나 범죄함으로 말며마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노아 한 식구, 여덟 식구는 의롭게 살았으므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규를 준비하라고 하시고 40주 40년 비가 쏟아지게 하니 온 땅이 물에 잠기고 생명이 있는 것이 다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보의 시험을 보면 우스 땅에 여보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러나 사탄은 의로운 여보를 정지했고 여보는 아들 7명과 딸 3명을 잃었고 모든 재산 다 잃었습니다 큰 폭풍입니다 인생폭풍에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들 7, 딸 3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폭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외께서 하늘꽃 야외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덜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열중하고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경고를 해도 경고를 듣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폭우와 같이 퍼부어서 그 성을 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위에서 폭우가 시들어졌다 쓰러져 놓는 측에 나왔던 것은 하나님이 심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풍은 지구에서 지구로 불어온 바람이지만 위에서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쏟아지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 고난의 억센 폭우를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누가 대신 막아주겠습니까 폭우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폭우를 가리우는 비난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졌어요 폭우가 쏟아졌어요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데 그 고통과 괴로움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매달린 예수님에게 폭우가 쏟아지듯이 심판의 불을 쏟아 쓴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해야 될 그 모든 진노가 다 끝이 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말미야마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할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심판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 아들이 전부 하나님의 진노를 맡아서 심판을 받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심판해서 노연하고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고난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면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방과 자유 예수님은 우리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호난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해방과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해방자여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증서와 권세가 다 흐뭇어지고 많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잡힌 사슬에서 해방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용서의 자유, 거룩함의 자유, 치료의 자유, 축복의 자유, 영생복락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토의 이름을 부르는데 해방이 없고 자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귀가 갖다 준 묶음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무엇에서 여러분 묶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죄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낭패와 실망에서, 미움과 고통에서 반드시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땜같이 범사에 잘 땜에 강건한 축복을 받아 자유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속박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학문이 아닌 것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삶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을 살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마른 땅에 냇물 같은 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물이 없는 마른 땅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뭄이 따가와서 논이 바짝 마르고 밭이 바짝 마를 때 농부들의 가슴이 타는 듯한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어릴 때 종종 보았었습니다 그때는 수리시설이 자란되어서 가뭄을 많이 타고 홍수도 많이 타요 자연의 회망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가뭄입니다 한참 비가 와야 될 곳에 비가 안 와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식물이 다 타지고 갈 때 농부들이 시냇물을 담아서 짊어지고 와서 아무리 부어도 소용이 없어요 마른 땅에 냇물이 흐르면 그 땅은 비옥한 토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옥토라도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메마른 땅과 같이 되고 생명이 없어지면 사는 것이 기가 막히게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샘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샘물이 솟아오르고 강물이 흘러나가서 내 생활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수를 받아 변화받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 이런 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 보십시오 내 속에 생수의 강이 들어와서 흘러나간다 말을 해야 됩니다 내 속으로 나를 볼 때 내 속에 주님이 생수의 강을 만들어 주시고 강이 흘러나가는 것을 상상해보고 믿고 그리고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립니다 오늘도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갑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면 집안 식구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갑니다 말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믿음이 흘러나가고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이 넘쳐나가는 것입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의 속에 이러한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인류 문명은 강을 끼고 일어났습니다 강이 흐르면 인류 문명이 발생해요 인류 4대 문명 발생지는 황하유역의 황화문명 인더스강유역의 인더스 문명 나일강유역의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유역의 메소폐대양 문명 이 4대 문명이 강을 끼고 생겨난 것입니다 서울 또 한강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 이렇게 번창한 것입니다 강물이 없으면 어떠한 문명도 일어나지 않아요 장세기 2장 10절 14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순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혜태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라드라 하더라 강이 흘러나는 곳에는 농사가 잘 되고 생활이 부유해지고 문명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절망할 때 예수님은 냇물같이 우리를 복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면 여러분 속에서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여태까지 믿고 열심히 그에 나와도 강물이 흐르지 않던데요 열심히 나올 때나 방학을 하고 안 나올 때나 똑같은데요 그것은 내가 없는 것은 믿지 아니하며 믿음으로도 못 받는 것은 잘못 고함이라 했는데 강물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들었었으면 마음속에 반드시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 마음속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기도할 때 천막 밑에서 자꾸 기도하니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천막에서 나와서 하늘에 별들을 쳐다보고 헤아리고 너 자손이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고 꿈꾸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가난한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보고 이리 나오너라 높은 언덕에 올라가거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신에게 줄이니 영원하리라 보여야 돼요 좋은 옷 한 분을 사입고 싶은 거울 앞에서 좋은 옷을 입고 자기를 보는 그것을 상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믿어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말합니다 이 옷은 내 옷이다 이 물건은 내 것이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입술로 고백하면 그때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황폐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슴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리고 즐겁게 해주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믿고 입으로 신이 나면 기적이라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인가 아주 멋쟁이 초노의 자매님이 내 사무실에 찾아왔었어요 할머니 같기도 하고 아직 젊은 여성 같기도 하고 그쯤 많이 넓지는 않은 자매님인데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암이 있어가지고서 암이 아주 온몸에 퍼졌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다 그러는데 자기가 소문을 듣기는 조용기 목사에 가면 암도 고친다 하더라 그래서 왔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조용기 목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의 암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천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당신의 죄를 담당하고 병을 청산했으므로 법적으로 말하면 이천년 전에 이미 암이 나았었습니다 한참 됐더니만 나 그 복잡해서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어떻게 그 복잡해서 다 알아요 그냥 나에게 안수해서 고쳐주십시오 나는 그냥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됩니다 협조를 얻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당신 젊었을 때 좋은 옷 입고 모자 탁 신고 탁 하여튼 그런 사진 있지요 아 있다고 그것을 여러 장 만들어가지고서 현관에다가 붙여놓고 부흙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다가 붙여놓고 침대방에다가 붙여놓고 어디를 보다 멋있는 당신 모습이 보이도록 하십시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동서남북에 다 붙여놔 동서남북에 볼 때마다 이야 멋있다 젊은 청춘이었구나 그렇게 상상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믿으십시오 나 저렇게 될 수 있다 도로 회복될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튼튼하다 씩씩하다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말을 하면 그림이 더 뚜렷해지고 믿음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보냈는데 아 얼마 있지 않냐 아주 만면의 희생을 가지고 내게 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신체험사하러 가니깐 암이 많이 사라지고 조금 남았다 바랍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하세요 계속 그렇게 하면 나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렇다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아플 때는 종종 찾아와도 나 하면 안 찾아와요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에 대한 소중함을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달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절망할 때 예수님은 냇물같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므로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 냇물이 가슴 속에 흘러 넘치는 것을 상상하고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냇물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로 11절 보면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하면 내 빛이 허감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고 같이 될 것이며 야외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해하며 내 뼈를 경국해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셈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같다 여러분 마음이 물된 동산 같이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강이 흐르면 문명이 발달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생수가 흐르나면 여러분의 생활이 행복과 평안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마음이 중심이 잡혀야지 마음이 중심이 잡혀지지 않고 공허하면 참 불행합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어 중심이 잡히지 못하고 늘 불행하고 슬프고 부정적인 바람이 불어오면 누가 감당합니다 돈이나 집이나 명예나 권세가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이 꽉 잡히고 여러분께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키를 가지고 있으면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은 예수 그리도 십자가에다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중심을 잡아서는 다 흔들리고 말아요 십자가에 달려있으니 예수님은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도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환경을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바라보고 믿고 말하면 다스려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써서 마음을 다스리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50년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세계적으로 돌봐 드렸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경은 하고 입맛은 타시는데 누리지 못합니다 왜 누리지 못하느냐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없는 것을 잊는 것 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은 것이나 큰 것이나 바라보면 법칙이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면 믿게 돼요 아무 목적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믿음대로 될지하다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입술의 고백을 계속 하십시오 한두 분하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입술의 고백을 하면 그 말이 나가서 성령의 손에 잡혀서 사용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외국에서 목회자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그는 저의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자기도 똑같은 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자기도 내 책을 읽고 성경을 보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허감이 깊은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순회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빛이 서라니 빛이 있고 이런 일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도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 가슴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허감이 깊은 모여 있을 때가 있지요 그세요? 아직까지 살면서 마누라와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싸울 때도 있죠 그러면 마음이 괴롭죠 괴롭죠 그 어떻게 괴로운 것을 편안하게 합니까? 안 편해지던데요 기도를 해도 안 되던데요 그런 것에 실제로 적은 것이라도 생활이 이루어져야 당신의 신앙이 자라고 기쁨이 자라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하며 허감이 깊은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운행을 하고 계셔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꿈꾸시고 믿으시고 입술로 말하시며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애 속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결코 여러분 떠나지 않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운행하고 계세요 성령은 푸뉴마토스, 홍기, 바람과 같은 단음인 것입니다 바람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바람을 여러분 늘 느낍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숨을 쉬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영적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은 보고 믿고 말하면 그 길을 통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면 그 공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숙의 은혜는 생명관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숙한 것을 마음속에 늘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용서 안 받았죠 죄를 다 대숙해 주셨죠 흐물을 다 대숙해 주셨죠 그 다음 질병과 연약을 다 대신 맡아 주셨죠 그 다음 저주와 가난도 예수님이 다 맡아 주셨죠 그 다음 죽음과 멸망도 예수님이 맡아 주셨죠 그 대숙의 은총을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숙의 은총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감탄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이란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오중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나는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었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받게 되었다 나는 부활영생천국인이 되었다 이것을 노래처럼 늘 말씀을 하십시오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그것을 시인하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역사가 여러분 생활 속에 늘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사하는 샘물이 되리라 한 번 주님께서 생초의 강을 흐르게 하시면 영혼토록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혼이 소사하는 샘물을 이웃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유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남녀 노유 빈부 귀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급여해서 생수의 간이 흘러내리라 여러분 가만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볼 때 기쁨도 머리 속에서 기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잠시 이따가 지나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기쁨은 좀 울렁울렁하다가 말아요 계속되는 기쁨은 배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배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오고 평안도 머리 속에 생각하는 상상적 평화가 있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평안이 있지만 오래 안 갑니다 그러나 배 속에서 평안이 넘쳐나면 이건 오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어져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배 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 성령께서 여러분 배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와 계셔도 배 속에서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는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네 번째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왕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푸부를 가리우는 곳이 되고 마른 땅의 냇물 같은 분이 되고 곤비한 땅의 바위 그늘같이 된다 이건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학문이 아니고 종교의식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그런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폭우를 광풍을 피하는 자가 실제로 되고 실제로 폭우를 가려주시고 실제로 마른 땅의 냇물이 되시고 그 다음에는 곤비한 땅의 바위 그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센 사막 바람에 불어 닥치고 강한 햇빛이 내리 쬐는 황무지에 길을 잃은 낙은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방황하면 목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막 바람에 햇빛을 가려주는 큰 바위는 삶의 은혜인 것입니다 광막한 광야에 나무는 한 그릇도 없습니다 풀도 없습니다 그게 건너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목마르고 지쳐버리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리 피할 곳은 큰 바위입니다 바위 그늘 밑에 들어가면 햇빛이 사라지고 시원한 저녁이 올 때까지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지극히 고독하고 소외된 심정으로 마음이 곤비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언제나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다 어느 한 부분에서 굉장히 외로워요 아침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외롭냐 외롭습니다 사람들은 한평생을 같이 살아도 완전히 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내도 남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부모도 자식 자식의 또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은 다른 것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바위 대신은 예수님 밑으로 기도하고 들어가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지치고 고달파 살아갈 이유가 사라질 때 그때 예수님은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셔서 생명을 소생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이 지치고 고달파고 살아갈 이유가 사라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뱃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속에 넘치는 성녀의 생수가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바위가 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천지에 바람이 불고 해가 비치는데 그 바위가 여러분을 가려주는 것을 상상해 보고 예수님이 그 바위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난 바위가 되십니다 예수님 당신 품에 나는 피라는 질을 가집니다 당신은 나의 바위입니다 얼마 말 안 하면 시원하고 상쾌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10편 36편 7질로 구절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고 빛이 예수님께 있고 풍요함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한 분 잘 모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란체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되시고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24시간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항상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은 외롭게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외롭게 혼자 둔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옛날에 역사하던 예수님은 오늘날 또 그대로 욕수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와 계시기 때문에 해방과 자유를 요구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야외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드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밖이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그러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성경 말씀이 보면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신학교 졸업하고 젊은 전도사 시절에 이 말씀을 전도하면서도 내 속으로 그림의 떡이지 뭐 체험할 수 있냐 저도 아주 좋은 말씀인 줄 알면서도 내게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나 세월을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누릴 수 있고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는 복음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마음의 확고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두드러진 것이 상상하는 것 꿈꾸는 것입니다 상상하고 꿈꾸어 보는 것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같이 지나면서 한 사람은 상상하고 꿈꾸고 다른 사람은 상상하지 않고 꿈꾸지 않으면 몇 년 이내 그들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서 시간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읽고 좋은 말씀을 상상하고 꿈꾸십시오 그러면 믿게 되고 말하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생수의 그런 대신 것을 꼭 상상하고 믿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의 평강 희락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자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상상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권사님들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상상하고 믿고 주님 나와 같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가십시다 함께 일하십시다 그러면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역사계시하게 되면 그리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외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열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손을 잡지 못하는 것이 큰 우리의 잘못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함께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줄 테니 나를 악망하라 어떻게 악망할까요 내가 같이 있다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믿고 같이 있다고 말을 하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안 닥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적은 광풍이 거의 반드시 다가온다고 해도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광풍을 피할 곳은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 안에 어떻게 피하는지 그 방법은 여러분이 오늘 배워서 알게 되고 그러므로 저는 광풍을 피하는 것 그 다음 폭우를 가리우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참다가 못해서 심판하실 때 심판의 폭우가 쏟아질 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폭우를 가려주시고 마른 땅 같은 인생을 살 때 메마르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신의 물같이 마른 땅의 신의 물 같은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곤비 한 땅에 피곤하고 지치고 곤비하여 쓰러질 때 예수님은 큰 파위의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덮어주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철학도 아니지 않습니까 학문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새 삶을 영혼이 잘 땅같이 범사의 잘 땅에 강건하게 하고 더 풍요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상상하고 그가 나의 피란체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리하는 하나님 되시고 나에게 만세 반석이 되시고 냇물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상상을 하고 그러고 믿고 찬송하고 주님을 입술로 신인하면 여러분의 삶은 오늘 이 시간보다도 넘치게 변화가 다가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광풍이 불어 닫힙니다 죄악의 광풍이 옵니다 마귀가 사악한 광풍으로 요버의 삶을 파멸시키듯이 여러분의 삶을 파멸시키려고 다가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폭우처럼 쏟아집니다 홍수의 난리가 납니다 마른 땅에 냇물이 흘러 옥토같은 내 마음이 황무지가 됩니다 세상에 곤비하여 비틀거리며 쓰러집니다 햇빛과 사막을 막아줄 자가 있겠습니까 나는 어디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난에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건지시는 그리스도를 이웃에 전도하면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숫자 채우려고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려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노력해서 한두 사람 건져내고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면 얼마나 보람차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고 예수님은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사받은 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유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병에서 자유와 해방, 가난에서 자유와 해방, 고통에서 자유와 해방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웃하고 나누고 가르쳐주어 자유와 해방을 얻은 모습을 상상하고 꿈꾸고 믿고 같이 말하고 기도하고 참미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를 받지요 그 사람이 변화받으면 여러분이 더 축복을 받고 더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동리를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역사를 이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나를 주로 인정하라 내가 너를 돕는다는 것을 시인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주마 예수님은 놀러 오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시도 쉬지 않고 여러분과 나를 건지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흐물에서 건지기 위해서 질병에서 건지기 위해서 저주와 가난에서 건지기 위해서 사망과 음부에서 건지기 위해서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꿈꾸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주님이 손을 잡고서 역사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근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성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토께서 우리로 자유께로고 자유를 주신 즉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몽예를 맺음해라 다시는 종의 몽예를 맺음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입고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